태국 푸켓 태국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자랑하며 푸켓은 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. 호주 시드니 호주는 한국과 정반대의 계절이어서 한겨울에 한여름의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시드니는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로 해변, 오페라하우스, 다윈한국, 블루마운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베트남 나트랑 베트남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스러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. 나트랑은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해변 도시로 길게 늘어선 나트랑 해변과 빔펄랜드, 빔펄 아일랜드 등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. 또한 나트랑은 1월과 2월이 가장 적합한 여행 시기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. 필리핀 세부 필리핀은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비행 시간도 약 4시간 30분 정도로 짧습니다. 세부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공감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5시간 걸리는 가까운 휴양지로 가족여행에 적합합니다. 해변, 쇼핑, 골프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미국이지만 무비자로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 연구소